자, 우리 그럼 봉환 씨 것도 한 번 살짝 말씀 좀 볼까요? 셀란서스가 어디 있죠? 이 앞에 있는 거예요. 컵에 있는 거예요. 아, 네네네. 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굉장히 거슬리게. 셀란서스가 어디 있죠? 이 앞에 있네. 경기를 방해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지금 두 분 지금 너무 많아. 남은 시간 1분. 70초 안쪽입니다. 자, 이제 마무리 들어가셔야 됩니다. 자, 플레이팅 들어가고 있습니다. 김동완, 김동완, 김동완 뭐 놓쳤어요? 김동완 뭐 놓쳤어요? 뭐죠? 아, 여기서 플레이팅 들어가고 있습니다. 김동완, 김동완 뭐 놓쳤어요? 김동완 뭐 놓쳤어요? 오 마이 갓. 뭐죠? 아,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내가 먼지 떨어지지 말라고 덮어놨다가. 와, 주인공을 까먹은 거야. 바보, 바보. 아, 여기서 밖으로는 이제 소스만 뿌리면 거의 완성되는 거죠? 맞습니다. 아, 나 이거 까먹었어. 김동완이 지금 완성이 되느냐 못하느냐는 지금 33초 남았어요. 그렇죠. 아, 좀 더. 여기서 밖으로 이제 소스만 뿌리면 거의 완성되는 거죠? 맞습니다. 소스만 뿌리고 있습니다. 멋진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야, 이 정도면 진짜. 이야, 한 접시에 10만 원 이상. 와, 같이 있는 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박구는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 김동완이 지금 완성이 되느냐 못하느냐인데요. 조금 더 예쁘게, 예쁘게. 일단 놓는 게 중요하죠. 천천히, 천천히. 아직 시간 많습니다. 20초 준비한 거 다 쓰세요. 시간이 끝나면 멈추셔야 됩니다. 위의 흩뿌리기. 윗뿌리기. 4, 3, 2, 1. 해결 종료합니다. 네.